최근 인공지능 AI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글, 텍스트만으로도 멋진 비디오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오픈 AI 소라 서비스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은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하이퍼 AI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이퍼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AI 비디오 생성 모델입니다. 따라만 해보시면 쉽고 재미있게 멋진 쇼치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하이퍼 AI로 검색을 합니다. 사이트 접속을 합니다.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디스코드 이용 중이시면 디스코드로 하셔도 되고 없으시면 구글 계정 있으신 분들 구글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세요. 전 구글로 진행하겠습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고 무료로 현재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메뉴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는 첫 번째에 있는 크리에이터 비디오 텍스트라고 이 부분을 이용을 할 거예요. 혹시 영어로 돼 있어서 불편하신 분들은 크롬에서 지금 사이트 접속을 하셨다면 오른쪽에 이렇게 점 세 개 보이실 거예요. 눌러서 번역 버튼 누르시면 영어, 한국어 선택할 수 있어요. 한국어로 선택을 해주시면 어때요? 한국어로 변경이 됐죠? 쉽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텍스토로 비디오 만들기 그리고 이미지에 움직이는 형태대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애니메이션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비디오 중에 일부 특정한 부분, 컬러를 변경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비디오 확장, 이거는 곧 출시 예정인 부분이고요. 왼쪽 아래에 보시면 창작물이라고 있어요.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현재 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크롬포트에 작성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맨 아래 부분에 생성하려는 비디오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한 가지 영어를 입력해야 결과값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넣기 부담스러우시면 번역기 네이버 팝하고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부산 해수욕장에서 86세대는 그 아이가 이렇게 작성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영어로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컨트롤 C 누르셔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파파고라고 있어요. 파파고 번역기 여기에 이렇게 한국어 넣을 수 있고요. 이 아래 부분에 꿀팁이에요. 실제 영상과 유사하게 만들어줘. 여기까지 번역을 할 거예요. 이 내용을 그대로 컨트롤 C 복사를 하시고 하이퍼에서 이 부분 지우고 영어로 이제 컨트롤 V를 누르는 거예요. 컨트롤 V를 누르고 오른쪽에 보면 눈이 있죠. 이 부분을 톡 누르면 공개적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여부예요. 저는 비공개로 할게요. 그리고 이 옆에 메뉴를 누르면 영상의 길이 2초, 4초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데요. 4초로 선택을 할게요. 비율, 비율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9대 16이에요. 이 번역이 좀 잘못돼서 9, 10, 16번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9대 16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16대고 가로 형태고 저는 세로 형태의 쇼츠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할게요.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영상 결과가 나오는데 한 10분 내외 10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이렇게 올려놓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개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걸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다양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정말 실제처럼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결과 값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 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4초짜리 영상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실제처럼 이렇게 보여요. 자, 보세요. 이것도 정말 부산의 앞 해변 같죠. 파도치고 이런 부분들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혹시라도 어, 나는 이 영상 생성한 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생성 버튼 누르시면 다시 한번 생성을 해줍니다. 또는 이 연필 모양을 누르면 프롬프트를 수정할 수 있어요. 더 추가하거나 이렇게 해서 재생성 진행하실 수도 있고 이 옆에 부분에 이 부분을 눌러서 필터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오래된 영상, 수채화 이런 느낌을 넣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이 아래 부분에 프롬프트 원하는 부분을 넣어서 다시 한번 또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생성된 부분이 결과가 원하는 부분이었다 하시면 이 아래 부분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내 PC에 저장을 할 수 있어요. 또는 공유를 할 수도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페이스북 이런 공유를 하실 수가 있고 카피 더 링크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 톡 누르시면 링크가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키톡이라든지 이런 쪽에 링크를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하실 수 있어요. 여러가지 이런 쇼츠로 영상을 다 이렇게 만들고자 하실 경우는 챗GPT나 리튼을 활용을 해서 대본을 또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네이버에서 리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본을 좀 만들어 볼게요. 책임을 부여할 수 있어요. Shift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한 줄 띄워주거든요. 여기에서 역할을 부여할게요. 당신은 쇼폼 기획자입니다. 부산 해수욕장에서 다섯 여섯 세대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지럽게 노는 모습을 유튜브 쇼츠로 만들려고 해. 30초 내에 영상 대본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해서 AI 검색 이렇게 선택하면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GPT 3.5는 빠르긴 하지만 조금 덜 똑똑해요. 더 똑똑한 거는 GPT 4니까 저는 4로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대본이 쭉 나올 거예요. 그 대본에 나오는 모습을 가지고 그거를 네이버 파파고에서 번역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이퍼에서 영상을 만드시면 되세요. 이렇게 쭉 대본이 나오는데 그대로 이용하셔도 되고 일부 수정하셔도 되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모래성의 작은 깃발 꽂는 모습 부모님이 박수를 치며 격려한다 뭐 이런 부분을 컨트롤 C를 눌러서 합하고 번역기를 이용해 볼게요. 붙여넣기 격려한다. 그리고 번역을 한 다음에 이거를 복사를 해서 하이퍼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비율까지 이렇게 해서 크레스트를 누르시면 되세요. 이제 생성되는데 또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부분 잠시 기다리면 이런 결과 값을 얻을 수 있고 캡컷에서 대본에 나온 그런 영상들을 제가 미리 만들었어요. 결과를 가지고 쇼츠로 만들어 볼게요. 캡컷에서 작업을 해야 될 텐데요. 캡컷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설명란 그리고 댓글에 넣어놓을 테니까 캡컷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보시면 되고 캡컷에서 그냥 이어만 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퍼에서 만든 사주짜리 영상을 가져다 놨어요. 이거를 톡 눌러서 끝부분까지 한 번에 타임라인에 이렇게 가져다 놨어요. 영상 이 비율을 보시면 9대16으로 했기 때문에 그 영상 그대로거든요. 9대16 비율 여기 딱 맞춰졌는데 순서는 이제 바꿀 수 있어요. 원하시는 대로 처음에 어떤 영상이 먼저 나오게끔 할 건지 저는 바닷가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노을 보면서 끝나는 이런 영상으로 만들 건데 좀 길이가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저는 중간 부분 이렇게 좀 빠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좀 잘라 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어때요? 영상들만 그냥 딱 이어놨는데도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쇼츠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 이렇게 내보내기 해서 저장해서 바로 유튜브 쇼츠에 올리실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일부 텍스트를 이렇게 조금 넣어서 제목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넣으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캡컷 사용하는 부분들은 제가 기존에 올려놓았던 거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렇게 만드시면 정말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상 이 부분 보시면 정말 바닷가에 가서 찍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영상 소스가 없더라도 이렇게 하이퍼에서 작업한 부분들을 가지고 활용하실 수가 있고 실제 영상하고 유사하게 만들어 달라는 그런 코멘트도 같이 넣어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이퍼 AI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다양한 쇼츠 영상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사용법을 기반으로 여러분만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콘텐츠를 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의 창작 환경도 더욱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하이퍼 AI를 통해 여러분의 창작 열정이 더욱 빛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